반갑습니다. 김민혜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드디어 너무너무 갖고 싶고 예쁜 인쇄전 케이블키트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귀엽죠? 제가 아주 오래 알고 지낸 후배가 아로마로 만든 양초에요. 누덜프 너무 귀엽죠? 구매를 좀 했는데 후배가 너무 많이 보내준거에요. 유다야 너무 고마워. 그래서 이번 달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크리스마스 트릿. 너무 예쁘죠? 향이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천연 향이기 때문에 태워도 인체에 전혀 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이슬동 트래블키트는 여러분들 구성 다 알고 계시죠? 도타랩 헤어세트하고 그리고 밭. 요즘 제가 너무너무 블링블링 해졌죠? 디톡스로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다음 영상에 디톡스 꿀팁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아름답게 밭을 실크같이 만들어주는 슈아메. 그리고 예쁘게 반짝반짝 만들어주는 인셀덤. 이렇게 3종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받는 분도 기분 좋지만 드리는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아요. 특히 이 트래블키트를 요즘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짠! 네! 건성이신 분들은 너무 시간을 많이 두지 마시고요. 3분만 놓으셔도 충분히 각질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오일미스트와 카밍젤을 넉넉하게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아주 공정하게! 자, 어떤 분이 계실까요? 한 분! 공정하게 해야죠. 두분! 자, 제 손에 있습니다. 두분! 자, 첫 번째! 짠! 와! 신희서님! 네, 신희서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뻔 pointers! 자, 또 한 표! 어떤 분이실까요? 도구도구도구 짠! gsh님! gsh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당첨을 정말 축하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시국이 시국인 만큼 모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얼굴은 좀 더 뿜뿜하고 예쁜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대공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풍성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